안녕하세요 여러분 열루 오늘은 댐 점퍼입니다 댐 점퍼인데 이게 보트를 가지고 저기 지금 보시면 뱀을 그냥 말 그대로 점프하는 레이스예요 기대되죠? 네 진짜 영혼없다 진짜 영혼없다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! 뱀 Goँ 굿 특히 레 redist 뭐야이거 시 inclas C샤크 역시 C샤크 당연한걸 그렇게 알려줬듯이 정적으로 모장여행께 전원 건다 전단앙 baile 그 믿음 저버리겠습니다 안돼요 전 1등 안하는 걸로 근데 누구 배팅한 사람 있나요 따로? 어 저한테 했는데요 누가? 레아리가? 한명밖에 없으면 안되지 않나요? 아 그래? 네 2 1 파이팅! 오! 1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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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상 C샤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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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서로 싸우시면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서로 싸우시면 감사합니다 안 돼거든요 안 돼거든요 저는 저포력을 견제할 거예요 서로 싸우시면 아 잠깐만 감사합니다 아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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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등이다 총총 총 총 총 뭘 총이야 총총거리지마 니가 무슨 뭐 토끼리? 총총총 총총 총총총 총총 총총총 끝내 조폴리엄 야 이거 어떻게 가? 부스터어! 부스터 부스터 아 이게 어디까지 생긴 거야? 짱 짱 데에쓰! 새로 생겼다 여기 부스터! 부스터! 부스터 부스터! 부스터 부스터! 아 뭐지? 땅 갈지? 아 절로 가는 거구나! 아 잠깐만! 어 잠깐만! 잠깐만! 아 이거 꽤 어렵네요 망했다 이거 골라서 갈 수 있는 것 같은데? 골라서 가는 것 같아요 제급 제급 제급!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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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악 아 이거 다섯 개 다 지났어 간다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 딸려 아 잠깐만! 이쪽 아닌데? 올해와 성공됐스! 아 부럽다 빨리 와 얘들아 잠깐만요 조금만 기다려줘요 부스터! 부스터! 안 가시네 빨리 와 얘들아 이거 어렵다 이거 어렵다 이거 아아 이들이 어디올까? 네? 어디올까? 어디로 갈까요? 쉬운 곳? 안 쉬운 곳? 그냥 통과하지 애야 에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오 지IC 아 잠깐만 죄이감 아... 하하하 우술 데가 아닌데? 네 알아? 하하하하 이제 가야겠다 기다려 주십시오 거의 바로 갑니다 어 바로 오세요 다시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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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이 새끼 내렸어 어딨어 오지마 갈거임 간다 아 예 가야 겠다 또 무서워 오장이 형 가고 있어요 저도 빨리와 이거 내려가기 드루키 힘드네요 그 어 점프 쉽게 할수 있는데 이거 이게 뭐였더라 배타고 가는게 랩 쩜퍼 랩 쩜퍼 오케 좋아 나 지금 이제 여기 첫번째 통과 이야 저도 갑니다 저 이제 왔어요 저 저 가면 진짜 깜짝 놀라요 깜짝 놀라요 진짜 어 예 어 예 그렇구나 저 도착하면은 끝나요 진짜 무한 아 쓸데없이 시네마틱 카메라가 나오 신문이요 신문이요 여기 물이 짧아 신문이요 신문이요 뭐야 이 새끼 왜 신문을 하나 갈매 봐 뭐야 이 새끼 야 루트 있다니 땅 신문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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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이런게 있었던가 신문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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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내가 마이클 베이드 아니다 야 이 새끼 뭐야 야 이 새끼 뭐야 이 새끼야 이 새끼야 그래와 소둔다 와 소둔 대포포 소둔 우와 그래와 소둔 솔사다 잠깐만 비스톨 비스톨 AB 비스톨 AB 비스톨 AB 비스톨 가다라 가다라 아 조퍼리 형 뒤에서 쏘지마요 소둔다 으아 하하 야 잠깐만 오 이거 나왔어 어 어허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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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좋아서 아 하하 하하 아 요번에도 저퍼리가 꼴찌 저번에 댐 그것도 저 꼴찌 아니셨나요? 에? 그게 뭐죠? 에? 에이 에이 나도 이번에도 쿵딩이다 하하 나한테 1000달러 걸었는데 이거 어떻게 되나? 뭐야 저거 나 저거 뭐지? 혼자서 갔는데? 예 형님께 첫 달러를 1000달러 걸었으니 첫 달러요? 첫 달러 첫 달러 잘 못 끼우셨나보고 왜 그러지 하하하하 하하하 뭐야 랩글룩 뭐야 랩글룩 랩글룩 야 숫자 보장일 야 좋아 와 이거 1000달러 거 안됐네 그거 랩글룩 랩글룩 아 그렇구만 네 여러분들 어 오늘 장업 레이스 여기 댐점퍼 어 여기까지 했습니다 저번에 댐점퍼 한번 해봤는데 그때보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됐네요 2탄인가봐요 댐점퍼 여러분들 재밌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구요 다른 애들 저펄이는 저펄이 뭐 이제 영상 올라올거 뭐있나요 네? 오늘이요? 앞으로 영상 올릴 예정 아 오늘은 그 오늘 말고 앞으로요 저기 앞으로 이해해보세요 앞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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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으로요 약간 예 추억이나 약간 약간 이상한거 그게 뭔가요? 이상하게 리뷰할겁니다 리뷰하실건가요? 리뷰쪽일거 같네요 아 저펄이는 앞으로 여러분들 리뷰같은쪽으로 유튜브를 앞으로 영상을 올릴거니까 많이 기대해주시구요 레아리는 지금 개리모드 팩선생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아직 레아리는 이제 슬슬 접을 시기가 됐습니다 아 이제 다른거 하실 계획인가? 계획이 어떻게 되세요? 계획 여러가지 먹방같은거나 그런것들 어 먹방이요? 이야 먹방 제가 그 레아리 먹방 제가 모장형처럼 맛깔나게 먹지는 못하지만 먹방을 했을때 조언을 하자면 어 이게 좀 골리면서 먹어야되요 골리면서요? 네 조금 한번 준다 했는데 막 캠 앞으로 댔다가 내가 먹는거야 아 그게 기술입니다 아 그거거든 그리고 표정 이상하게 지는 그거거든 제게는 흐흐흐 하하하 하하하 네 모장형님의 조언 잘 들었습니다 레아리 앞으로 먹방이랑 먹방만 할건가요? 아니 먹방도 하고 좀 여러가지 gta나 개리모드로 여러가지 할수있는것들 아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레아리랑 저펄이 조금 새로운 도전하니까 여러분들 많이 구독해주시고 많이 어 즐겨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앞으로 이제 실험영상과 일상 그리고 또 이 영상에서 리뷰하거나 다양하게 밖에서의 활동같은걸 많이 할예정이에요 물론 gta도 하겠지만 게임과 그리고 일상 실험 그거를 많이 기대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사무장이었구요 어 다른 애들 저펄이 것도 많이 구독해주시고 많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가보도록 하죠 여러분 안녕 스비리미드봅 안녕